떨려요? 엄청 긴장했는데 제가 이제 부탁할게요 네 장난 아니다 잠깐만 대학생이세요? 아니요 저 대학생은 아니에요 진짜요? 지금 몇살이세요? 진짜요? 눈물이 내려놓은 줄 몇살이세요?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숏컷하면 언제 한 번씩 컷을 하면 될까요? 아 숏컷이요? 두 달에 한 번 한 달 되면 고객님이 느끼기엔 지저분해요 주변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날 다니면 되고 참고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되면 어? 좀 걸리는 잘하네 라고 처럼 되는거에요 우선 한 달 반에서 두 달인데 그냥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심양분이 심양분이 나 짜는게 못 잡혀? 아 저 신경 안 쓴다던데요 안요? 고파라고 와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주시고 다 뽑아야 되고 조금만 안경대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뽑아주시면 앞머리도 이제 가볍게 빼 놨으니깐 이렇게 올려서 옆에 말리면 이렇게 아파지죠 톡 그리고 그리고 톡 어때요? 다음대로 잘할래요 잘할래요 네 네 다음대로 몇 일ают 한 operation 돼지 5 gin há 매단 네 고마운 어머니 메추гр조 문